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사로잡혀간 백성이 돌아오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서장들과 레벨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삼한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구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너부가 넷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구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다 세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참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수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 2장 돌아온 사람들 옛적에 바벨론 왕 너부가 넷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상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루파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스라야와 루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움과 바나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합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삿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푸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피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아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오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너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님과 그비라와 푸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들과 아이사람이 223명이요 너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하 자손이 3630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와와 갈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쿱과 하디다와 소배 자손이 모두 139명이요 139명이요 너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쿱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키떼 자손과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너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선과 시스라 자선과 데마 자선과 느시아 자선과 하디바 자선이었더라. 설로몬의 신하의 자선은 소대 자선과 하소베렛 자선과 부루다 자선과 야알라 자선과 다르곤 자선과 기떼 자선과 스바디아 자선과 하딜 자선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선과 아미 자선이니 모든 너디님 사람과 설로몬의 신하의 자선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릅과 아딘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의 석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선과 도비야 자선과 느고다 자선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선과 하코스 자선과 바르실레 자선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정과 여정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위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들이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파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 타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딸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다서방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지알디엘의 아들 수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이수아와 다른 형제 제서장들과 래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래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이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강멜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해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래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서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래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를 찬송하며 간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서장들과 래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라 제4장 성전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도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루빠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로 왕에 살할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루빠벨과 이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타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문자와 아람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다라 방백루흠과 사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루흠과 사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빠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라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나시옵소서 만일 이 상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소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상읍은 패역한 상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상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상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홈과 사기관 심서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상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리야 하였다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방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대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대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대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울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 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 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데아사람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에 손에 넘기심해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누부간네살이 이르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종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 싸오리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사 하였더라 제 6장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 왕의 명령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들이는 조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다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검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뽀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야마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상전 봉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이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타트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사람의 장로들이 삼지자 학교와 이토의 손자 스가리아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향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리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냥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뎌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치를 위하여 속죄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리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유월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리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주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왕위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수라야의 아들이여 아사리아의 손자여 힐기아의 증손이여 살롬의 현손이여 사독의 5대손이여 아히두베 6대손이여 아마리아의 7대손이여 아사리아의 8대손이여 무라엿의 9대손이여 수라히아의 10대손이여 우시엘의 11대손이여 부키의 12대손이여 아비수아의 13대손이여 비나하세 14대손이여 엘라살에 15대손이여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네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여호와의 개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리의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처분은 아려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밭까지 기름도 백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리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연노라 에스라이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다라 에스라가 여와를 송축하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관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파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피누아스 자선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담할 자선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선 중에서는 하뚜스요 스가냐 자선 곧 파로스 자선 중에서는 스가랴이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합 자선 중에서는 스가히아의 아들 엘리오 엔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선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선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선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선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선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선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선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선 중에서는 하카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스갓 자선 중에서는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베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피그오의 자선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그 중에 레위 자선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하립과 엘라단을 불러 카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카시비아 지방에 사는 너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선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선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너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구하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탈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의 왕에게 아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 곧 세레비하와 하사비하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 손에 넘기니 피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밭과 피누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순량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 석죄제의 순념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메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제9장 에스라엘 파괴 기도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 사람들과 해사람들과 프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합 사람들과 애급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짓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짓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왁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깨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선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제 10장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하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주의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칸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니아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여자를 맞이하여 안으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비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시비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삼일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삼일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이십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칸비 때문에 떨고 있다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여자를 안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오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해 각 고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구아의 아들 야시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비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의 수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방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이수와 자손 중 요사덕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려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냥 한 마리를 속권제로 들였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날뉴와 스바디아여 하름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아와 엘리아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여 다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네와 마아세아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밭과 엘라사였다라 레비세람 중에서는 요사밭과 시무유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더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다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아와 말기아와 미아민과 엘라하살과 말기아와 분하야여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녀와 스가리아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래못과 엘리아여 사또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네와 엘리아시비과 마다녀와 여래못과 사밭과 아시사여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녀와 사베와 아들레여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사할과 여래못이요 바한 모합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길랄과 분하여와 마하세여와 마다녀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여 하름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아와 말기아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여 하슴 자손 중에서는 마드네와 마따따와 사밭과 엘리벨렛과 여래메와 무나세와 시몬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대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여와 베디야와 글로이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드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몬이와 세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세레미야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너보좌 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떼디야와 사밭과 스비네와 이또와 유엘과 분하여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라 이따가 누군 Constitucy 그 중에는 이슬아 reck 미주고